지난해 혼다가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라원 F1에 참가하면서 소유한 비용이 약 2억 1,8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. 18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지 보도에 따르면 혼다의 2007년 시즌 참가 경비 내역 중 약 1,000만 달러는 스폰서 기업의 계약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억 달러가 넘는 지출을 혼다가 감당했다. 소유 경비 중 엔진 개발비 등 기술 부문 비율이 가장 큽며 총 667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의 총 5,200만 달러 이상이 지출돼 이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만 달러에 가깝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. 텔레그래프지는 또 혼다팀 고위 관계자를 인용, 다른 타클래스 팀의 비용은 3억 달러를 넘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, 혼다와 같은 대규모의 팀은 2억 뿔 이상의 경비는 조달할 수 있지만, 다른 중소팀에는 경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지적했다. 이 고위 관계자는 상위 팀인 맥라렌의 경우 약 1억 8,6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관측했다. 혼다의 올시즌 소요 비용은 작년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. 혼다의 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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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 Ap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